전남도 교육청은 5.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서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. 기념주간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고, 이 기간 가운데 전남학교에선 관련 교과와 행사활동을 진행하고, 교육지원청은 명사초청 강연과 같은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또 독서 읽기와 청소년 미술 공모전 등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,